에이 3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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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페인 손님 아십니다. 손님 아십니다. 그.. 우리.. 우리.. 제휴리! 3개씩 먹어도 돼요? 젤라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먹을 거 같은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안 돼요? 감독님 안 돼요? 저기서 못 먹는데 감독님 저희 젤라또 맛 3개 먹으면 안 돼요? 먹어도 돼요? 아아악! 야 3개 먹어도 된대! 아이스크림 3개 먹었을 때 더 친한 우연이야 3개다! 3개! 아름다운 건 다 전부 네 거니까 활동 다 못 담았지만 너무 고마워 그리스에 만들 수있게 볼 수 있는 тоже는 불 knell 운전 다시 도움이 되고요 사진 다 찍었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여러분 사진 다 왔으니까 한 번도 아냐아냐아냐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! 이노야! 이노야! 저봐요! 저봐요! 다시! 4분? 잠깐만! 오! 아직 안 됐는데? 이거 한층만 있어야 돼! 이렇게 멀었어? 어! 아니야 아니야! 출처해! 아! 이게 여긴가? 여긴 할까? 제가 인형을 너무 좋아해서 인형을 좀 약간 수집을 많이 하는 그런 걸 좋아해요! 되게 좋아해요! 그럼 이번 여행 갈 때도 인형 챙기나요? 이번에 세 식구를 입양했거든요! 이번에 이 이름이 시버라고 하거든요! 시버요? 네! 인사드리고 항상 와서 다닐 때 꼭 시버를 같이 네! 항상 카메라에 자주 비치겠습니다! 네! 유리아! 불을 태워봤어요! 헐! 네! 제 눈썹이야! 바이바이 가 쭉 나가 제발 가 이 게임을 알고부터는 한번 먹어봐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집 안에서 고기 구워 먹은 게 우리가 영상이 아예 안 나왔어 그냥 근데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그냥 진짜 고기만 먹고 가는 거예요 고기를 먹었는데 찍어볼까 하다가 했는데 먹어도 돼요? 안녕